아 이수근 씨 낚싯대 좀 내려오세요 이수근 씨 낚싯대 좀 내려오세요 일반 일반 장진했습니다 벌써 장전했어 역시 갑니다 역시 역시 갑니다 역시 역시 진짜 빨라 벌써 장전했어 칼로 있어 낚시계의 칼로 있어 칼로 있어 우리 이 교수님도 빠르시네 오늘 아 이게 잘 낀다 어 아 수련이들 열심히 한다 진짜 에이 감사합니다 아 저걸 안 갖고 왔네 목장갑을 아 목장갑 있을걸요 배에 목장갑 있을걸요 배에 장갑 가져올게 아 어우 오랜만에 터니꺼는 아 어딨는데 장갑 저게 있을걸 oufl 하나씩 놀아줘. 오케이. 등수건 다나. 아우 땡큐. 수고 많으신 분? 잘한다, 진영이. 이런 동생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단 소리지. 이게 형님들 챙기고 다 수발하고.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참. 내가 왜 받아주셨어, 이런 그거를. 아무리 저기지만 할 건 해야지. 그럼 저런 동생을 갖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저 배 오늘 어떻게 저 새로 진배가 돼서. 가라앉힐 수도 없고. 날씨가 든든하다 형님들 정말. 형님, 애들은 살려줘야죠. 아 당연해야지. 저것들 게임도 안 되게 부셔버려야 돼. 뭐 150대 한 40 이렇게 이겨버려야 돼. 150대 40? 150대 40? 들어가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 거야. 누가 물어도. 자, 어창 어창 열어놓으세요. 지금 막 무지하게 저거 잡아 넣을 테니까. 아, 진짜 새롭네 이거. 낚시로 방송하는 게. 아니, 너무, 너무 좋은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돼. 여기서 도시아보는 고기만 잘 잡으면 영웅 되고 방송 많이 나와. 진짜. 뭐, 옛처럼 이렇게 많이 안 털어도 돼. 나는 그냥 이게 육장이고. 그런 부담 갖지 말고 낚시에만 집중해. 아, 감사합니다. 어차피 그림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기 나오는 그림. 예, 예, 시작하세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준비 화이팅. 아하, 준비 화이팅. 자, 1번부터 스타트. 자, 1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심, 수심. 자, 수심. 자, 걸렸습니다. 자, 하아. 자, 캐스팅할 때는 봉도를 최대한 위로 붙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습을 열고 이렇게. 이걸 잡고 습을 열고 뒤로 그대로 들어가지고 던지면서 이걸 놓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그리고 딱 습을 닫아버려요, 바로. 바닥에 딱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봐봐, 초리떼 봐봐. 이 정도로 약간 팽팽하게 초리떼 살짝 휘지죠, 내꺼. 이 상태로 딱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지금 딱 느낌이 좋네. 지금 선장님하고. 지금 딱 맞아. 이렇게, 이렇게 있어주면 돼요. 입지로 오면 확실히 편하니까.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편하니까.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 라임어 형 좋습니다. 스타트 좋습니다. 일단 딱 삼키면 저리 딱 훅 들어가요, 그냥. 아, 지금 라임어 성질이 급해서. 라임어. 라임어. 낚시 기기너. 허언증 환장. 허언증 환장. 허언증 환장. 허언증 환장. 허언증 환장. 허언증 환장. 어차피 그릇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고기 나오는 그릇. 또라 박아. 아, 지금 라임어 성질 급해서 지금. 지금 입질만 한 것 같은데요. 안, 안, 이제 안 삼키고 뜯은 물 때 저는 입질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삼키면. 아, 혼무실을 아주 예쁘게 잘 꼈더니. 어? 내가 고정을 떠나서 오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고정을 떠나서 나 일단. 내 이름을 여기서 찾는다, 내가. 라임어. 어? 어? 어?